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종일 대장균 시리얼로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된 건가요? 사실 내부 제보자가 없었으면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그걸 봤더니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몰래 몰래 촬영을 한 6개월에 거쳐서. 한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거쳐서 이제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자를 해체를 해서 제품을 재활용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때마다 틈틈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도 좀 있었고. 그렇죠. 무슨 작업 지시상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고 만나서 취재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제보자를 만나도 이 내부에 들어가서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어쨌든 처음에 저희를 만나서 했던 얘기는 저희가 처음 얼핏 이 식품 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듣기에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동영상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한 6개월 저희 방송에는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한 6개월 동안 찍은 분량을 보면은 뭐 위생 상태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렇게 심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동소식품 정도 규모의 시리얼 공장이 핫섭 인증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정부가 정한 엄격한 규정 엄격한 규격 이걸 지켜서 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철저히 더 깨끗하고 더 믿을 수 있게 소비자가. 그렇죠. 저희가 그 표시가 있으면 위생은 참 믿을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핫섭 인증을 받은 공장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핫섭 인증을 받은 공장은 이 청정구역하고 일반 구역으로 나뉘더라고요. 이 청정구역은 이제 그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청정구역 밖에서는 음식을 조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완제품으로 나와서 포장이 될 때까지는 청정구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박스 포장이라고 하죠. 외포장 골판지 박스. 거기 담고 아니면 물건 하역하고 박스 조립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일반 구역 해가지고 음식과는 별도로 이제 격리된 구역에서 하는데 저희 보도에 나간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시리얼을 포장을 뜯어가지고 한 군데 모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곳이 일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외포장재 박스. 포장도 같이 하고 하는. 그거 상자 조립하는. 본드도 굴러다니고 쓰레기통 굴러다니고 때가 낀 파랫더라고 그러죠. 화물 운반대 이런 거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이만한 비닐백에 담아서 주차장에다 싸놓고 이런 게 영상에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위생적으로 봐서도 어쨌든 뭐 다시 가열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번 이제 그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된 제품을 저희가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운생에 문제가 있었군요. 이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 재활용을 사실 매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재고가 좀 쌓이면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뜯어서 이제 새로 나오는 제품에 섞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 맛이 어떻게 제대로 이게 제조가 됐는지 설탕 배합 같은 건 제대로 됐는지 이거 이제 막 나오는 제품을 이제 맛을 본다고 해요. 직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하는 날은 직원들끼리 야야 오늘은 먹지 마. 오늘 그거 한 날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알고 그 날은 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안 먹는 것도 팔았어요. 네. 오늘은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네요. 그 얘기는 참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해왔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 네. 뭐 이렇게 얼핏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품이 나와요. 이런 대기업 공장은 원재료를 투입을 하면 포장이 돼서 나오는 과정까지 사람의 손을 안 탑니다. 컨베어 시스템이라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이 제품들이 컨베어를 타고 자동으로 쫙 이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공정을 모두 기계가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사람은 중간중간에 혹시나 잘못되는 게 있는지 감시 정도만 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완제품 그러니까 소비자가 포장된 걸 받을 테니 포장까지 된 단계에서 출고 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분량 검사라거나 이제 이거 전 제품을 전수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시간에 하나씩 샘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랜덤 검사죠.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되는 세균이 나왔다거나 쇳가루가 나왔다거나 곰팡이가 쓴 이런 게 발견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랜덤 검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 같은 원료를 투입한 전 제품을 모두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식품 위생법상 안 되는 거는 사실은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동서식품 어떻게 했냐면 다 상자를 뜯어서 포장을 뜯어서 아까 말씀드린 위생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모두 봉지에 섞어서 다시 제조공정으로 되돌린 거죠.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 손이 안 탔는데 대장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보통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기면 대장균이 입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다시 멀쩡한 제품과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제조공정으로 되돌린 거니까. 되돌렸다. 보도 직후에 식약처가 지금 동서식품 시리얼 판매 금지 조치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판매 금지 조치 시킨 건 사실 대장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시킨 건 아니고요. 그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마트에 가서 사는 거에서 대장균이 나오겠느냐. 이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 금지 시킨 이유는 저희가 보도한 대로 대장균이 나왔던 시리얼을 문제 없는 새로 나오는 제품의 섞은 정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를 이제 나갔어요. 그저께 그제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현장 조사에서 이제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재활용을 하는 이런 명백한 불법인 현장을 발견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아몬드 후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판금이 되면서요. 판매 금지가 되면서 마트에 나와 있던 것도 모두 회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압류하고 뭐 이제 가지고 오고 한 서류 같은 걸 조사해 봤더니 어저께 세 가지 종류의 시리얼이 추가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 또 밝혀져서 이 그래놀라 종류의 오레오 오즈라는 제품 등등 해서 세 가지 종류가 또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네 가지 종류가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이 제품 매목 듣고 아마 덜컹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먹었는데. 아니 그런데 201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내부 사정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대장균군 이번에 문제가 된 대장균군이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제품을 이제 리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요번처럼 내부 사정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자세히 이제 그 당시에도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로 그냥 유야무에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식약처가 검상을 하고 있지만 나오지 않은 100% 나오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불과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동소식품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일단 동소식품은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과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입장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이제 진짜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마트에서 팔리는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된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면 자기네가 모든 책임을 뭐 겸허하게 지고 받아들이겠다. 이걸 이러고 있고요. 하지만 대장균이 자기네가 재검사를 철저히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절대 시중 판매 제품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섞은 후에 다시 가열했다. 그렇죠. 이런 논리죠. 그래서 재검사했더니 뭐 별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반제품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원료랑 사실 원료는 이제 농촌에서 들어오고 농산물에 흙도 묻어있고 하다 보니까 원료는 당연히 대장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균을 모두 제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공정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원료에 대장균이 있는 원료를 투입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을 통해서 그 대장균을 제거를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기들이 다 완성이 된 시리얼을 중간에 투입을 한 것도 그거랑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고가 되게 전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가 포장을 뜯었다고 해도 이거를 완제품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는. 출고가 된 제품만 완제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군요. 그런데 사실 버리기엔 너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명으로 또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라고 해요? 저도 참 그랬는데 이제 불량은 사실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죠. 꼭 세균이 아니더라도 설탕이 조금 더 많이 묻었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좀 너무 크게 제조가 됐다거나. 사실 이제 이건 인체에 위험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이제 재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불량이 나오는 걸 따지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좀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뿐만일까 하는 그런 의심도 좀 돼요. 그렇죠. 실제로 동서식품 측은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과정이라서 다른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업체들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제 펄쩍 뛰죠. 제대로 아니다. 포장까지 끝난 제품을 뜯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식품업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포장까지 완성된 제품을 뜯는 건 동서식품의 주장과는 다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다 업체가. 어쨌든 요즘 보면 말이죠. 이 식품 안전에는 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크라운제가 유기농과제에서도 직중독균 검출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좀 당국에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장균 시리얼 재활용 문제 직접 취재한 sbs 경제부 김정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